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1년 10월 학평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AB 길이가 지금 6이고요. 그리고 AC 길이가 8이, 예각 삼각형이 나와있다. 일단 길이 좀 표시할게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다라고 예각 삼각형이 나와있더라. 됐죠? 그 다음에 지금 각 A의 이등분선과, 뭐라고? 각 A의 이등분선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만난 점을 D가 된다. 아, 각을 이등분했다라고 나왔고, 그 점이 D라고 나왔습니다. 점 D에서 우리가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수선의 발을 E라고 했을 때, 누구 길이를 구하라? 요거의 길이값이 K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아마 이제 이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적지 않게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문제 자체가 주어진 게 좀 너무 없다가 보니까 어떻게 요것만 가지고 지금 이 길이를 구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엔 이 문제가 중요한 거 보니까 우리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린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삼각형의 보통 외접원이 나왔고,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 요거의 길이를 지금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길이를 딱 보고 나서는 어? 얼마다라고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겠냐? 이 길이라는 걸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요 AD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해당한 이런 직각삼각형의 밑변이라고 좀 생각해 줘야 돼요. 내가 이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당연히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AD, 코사인, 세타가 필요한 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밑변으로 이루어진 밑변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적 자체가 조금 K가 AD, 코사인, 내가 세타가 필요하겠다라고 이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K를 막 구하려고 보면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삼각형에서 활용해서 배우는 법칙이 딱 두 개입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럼 이제 주어져 있는 요 길이를 어떻게 요 길이 AD와 코사인, 세타를 연결해서 구할까를 생각해 줘야죠. 그랬을 때 우리가 딱 드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하나가 요즘에 요 원주각의 성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봅시다. 요 세타라는 각도는 결국엔 요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요기에서 요걸로 요기 B로 연결해서 요렇게 좀 연결해 보면 우리가 뭘 찾아낼 수가 있냐면 요렇게 연결해 보면 결국에는 여기가 각도 뭐가 되겠다? 세타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건가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우린 봅시다. 요기 세타도 보면 요기 세타는 지금 요 삼각형에서 요기에 당하는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요 원주각에 대해서 여기도 요렇게 끌고 오시면 요렇게 끌고 오면 요기도 똑같이 세타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주각에 대해서 결국엔 지금 요 호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 보시나요? 여기도 여기가 세타. 여기도 마찬가지 세타니까 해당하는 요 길이와 요 호의 길이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응되는 요 B, D와 D, C 길이가 뭐하다? 같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봅시다. 우리는 결국에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을 때 지금 주어져 있는 숫자들은 6과 8 그리고 세타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필요했던 A, D 길이 그리고 우리는 요 길이만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이시죠. 보여요? 두 변과 끼인가 두 변과 끼인가 길이가 같다. 자, 무슨 법칙이 보이셔야 돼요? 두 변과 끼인가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을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어져 있는 숫자와 각도가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요. 우리는 원주각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써야겠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듭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결국에 요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요 길이 요 길이 음, B, D의 길이 결국에는 B, D 길이의 제곱이라는 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6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A, D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 6 곱하기 A, D의 코사인 세타 마찬가지 여기 C, D 길이의 제곱 C, D 길이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A, D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의 A, D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개가 뭐하다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라고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해요? 우리가 필요한 미지수들 A, D 코사인 세타입니다. 얘가 뭐였는데요? 그렇지, 얘가 K였던 거죠. K 그랬더니 딱 지금 누가 지우면 어차피 얘와 얘는 지워지면서 아, K값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왜요? 주어져 있는 조건 자체가 많이 없는데 이 길이가 같다는 성질로 코사인 법칙을 이끌어 해서 우리 A, D 코사인 세타만 딱 구하겠다. 어려운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거 답을 내보면 이쪽이 36 마이너스 12K랑 같아요. 얼마? 64 마이너스 16K가 같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넘어가면은 4K가 되겠고요. 이거 넘어가면 28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K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딱 7이다라고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만족하는 값 우리 7은 구했지만 이런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요? 주어져 있는 조건이 별거 없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성질을 써서 문제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좀 연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얼마? 7.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어? 근데 답은 12K를 구하는 거였네요. 그래서 답은 12K. 12 곱하기 7이니까 얼마다? 84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volume 4이니까 1. 3. 6. 7. 5.